여기는 신태방력하고 구르디리틀러 사이에 있는 일반 재앙층 풀옵션 원룸입니다. 가격은 500에 45, 1000에 40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옷장이랑 위에 수납공간이 잘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깔끔하고 단점을 찾자면 냉장고를 여기다가 둬야 될 것 같아요. 냉장고 둘 때가 좀 애매합니다. TV까지 옵션이고 위에 수납공간은 잘 되어있고 2m 80에 3m네요. 여기 벽거리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2m 80,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정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두 개가 조금 하자긴 한데 그래도 지상층에 500에 45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. 냉장고 둘짜리가 예매한 게 자꾸 신경 쓰이네요. 다른 건 다 좋은데 냉장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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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